그러던 중 한 토크쇼에 출연한 이혁재 씨는 자신이 얽혔던 폭행사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라 내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술값 시비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여자 종업원 2차 문제가 얽혀있다. 그리고 합의도 이혁재 쪽에서 조직폭력별 동원에서 강요를 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 언론의 인터뷰를 자청해 경찰이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경찰 개입서를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경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씨의 주장대로 합의금을 요구했을까요? 경찰이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한 상사가 술집 사장하고 같이 와서 합의금 요구한 건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정확한 금액은 바로 협정만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요? 합의금을 요구했을까요? 경찰은 사실 묵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 합의금 요구 사실도 허위 사실 유포 사실도 없고 술집 사장과 함께 이혁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합의금에 의한 문책성 인사 조치는 있었을까요? 이혁재 씨는 경찰이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져 문책성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책성 인사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왜 이혁재 씨는 폭행 사건이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한 걸까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 앞으로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마만큼 지루한 싸움이죠. 프로포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배우들의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없앤 결정적 증인과 임신 7개월인 박시현 씨의 모습 한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인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조된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진 검찰과 피고인 배우들의 법정 공방 그리고 바로 지난 월요일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자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미인혜 씨, 이승현 씨도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임신 7개월자인 박시현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8차 공판에는 주요 증인 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끊었는데요. 과거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 유모 씨. 상담실장이었던 이 여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병원의 원장이 최근에 자신의 병원에 내원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모두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진료 기록부를 파기했을까요? 여러 환자들의 차트 중 유독 연예인의 진료 기록만 파기한 점은 은폐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 원장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 파기의 관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한 이승현 씨 측은 본인과 연관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도 주요 내용이었습니다.